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한 끼 식사를 위한 7초 완성 쉐이크 체인지핏의 체인지 쉐이크를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한 맛있고 배부른 쉐이크인데요 이 체인지핏 체인지 쉐이크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낮은 칼로리로 가볍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식사의 평균 칼로리가 약 700칼로리인데 이 체인지 쉐이크는 그것의 4분의 1 정도인 약 190칼로리입니다 500칼로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약 2시간을 걸어야 한다고 하네요 좋은 원료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데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11종, 아미노산 8종, 식물성 식이섬유 그리고 피시콜라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황금비율로 잘 배합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의 33%가 한 포에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닭가슴살 한 덩이 두부 반모에 들어있는 단백질만큼을 이 쉐이크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들어있는 식물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차전 잡히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8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몸속에서 40배로 불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든든하게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체인지 쉐이크는 우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맛있게 섭취가 가능하고 맛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상큼하게 터지는 동결건조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 바나나 현미초코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럽게 느껴지는 진한 코코아 맛의 코코아 고소한 미숫가루로 부드럽고 오트볼과 그래놀라가 맛있게 씹히는 인절미 고소한 라떼와 달콤한 고구마의 조합 그리고 팡팡 터지는 오트볼과 그래놀라가 들어있는 고구마 라떼 이렇게 4가지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가 편리한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보틀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식사가 가능합니다 찬물 150ml를 넣고 닦고 흔들면 단 7초 만에 완성이 되는데요 패키지 중간이 잘록하게 들어가 있어서 한 손으로 잡고 흔들기 편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식사 체인지 핏의 체인지 쉐이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간편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 대용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바쁜 일상에서 앞으로 맛있고 간편하게 식사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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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